이 작품 제목은 비니루 마고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 폐수 방류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지구의 여신 마고가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행위예술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도 엄청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자연과 지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